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데예요, 여기? 여기서 마음껏 공부하고 있어요. 오, 선생님 계시네? 도서관입니까, 여기? 여기 선생님 방 아닌가요? 그죠? 교수 연구실 같은 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인사 좀 할 수 있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민족사원고등학교 국제반 11학년 자학 중인 구민기라고 하고요. 저는 언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14개 국어 할 수 있어요. 14개 국어. 14개 국어. 쯤더박? 아니, 잠깐만요. 14개 국어는 그.. 그러니까 사랑해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사랑해만 얘기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뭐 뭐예요? 한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폴란드어, 터키어, 루마니아어, 에스토니아어. 본인이 어떤 언어를 할 줄 아는지를 못 외워서 그럼 미리 다 적어놓은 거예요? 나이가 몰라. 할 줄 아는데 너무 많아서 자기가 몰라. 14개 단어를 아니, 말이 되나? 이건 무슨 말이야? 아, 그거.. 뭐야, 상영 문자 아니에요? 아, 이거 아마라어라고 에티오피아 공용어인데 사실 이건 제가 잘 못해서 거짓말 하지 마. 에이, 이건 아니,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사람이 벽화 그림 하나 찾아갖고 답볼 문자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네. 자, 본인 소개를 영어로. 시작! Hello, my name is Mingi Koo, and I'm a student from Korean Minjuk Leadership Academy. And I have a lot of interest in English, so I can speak 14 languages, so... OK. 자, 영어는 그 정도.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한다고 그러나? 일본어,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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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상황고라도 일본어는 절대 안. 프랑스어. 저는 민기쿠. 저는 민족상황고등학교에서 민족상황고등학교에서. 저거 한글이 들린 것 같은데. 민족상황고등학교에서. 저거 한글이 들린 것 같은데. 에스토니아어 들어봅시다, 에스토니아어. 맞아, 맞아. 아까 하려다 말했잖아요, 에스토니아어. 아, 네. 아, 네. 테레오미쿠스트. 마울렌미쿠. 어. 어. 뭐. 어떤 거. 아니, 근데 이게 자기. 아니, 근데 이게 자기소개는 우리도 시간 좀 해봐. 그렇죠.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 말로 하나 물어보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신 없는데. 자신 없다뇨. 민족상황학교의 자랑을. 자, 민사고사랑을. 봐봐. 인도네시아어로 한 번 해봐요. 드리마카시. 자, 13개. 네. 민아. 인도네시아 날려. 이제 13개예요. 민사고사랑을. 홀라운더로 해요. 12개예요, 12개. 러시아어로 빨리. 민사고사랑을 해줘요. 드라스포이째. 이녀사부트 민기쿠. 야오주의식. 야오주의식. 국민적상황고등학교. 네 이름 좀 그만. 이거 자기. 이거 아까 했던 자기 이름이 잘. 네 이름 좀 그만 얘기해. 하하. 하하. 민기쿠만 몇 번을 해. 하하. 민기쿠. 아유 죄송합니다. 국민기 사랑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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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